커피 한 잔 하자고 둘러부어 텐데 옷을 벗자고 셔 넌 한 번도 그래 안된다면 다같이 해 이 꽃송이가 이 꽃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네 이 꽃송이가 이 꽃송이가 왜 꽃 한 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구나 거리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길은 사람들 그래 나는 그게 얼마만큼 더 편한건지 그게 어려운거야 그게 어려운거라 그게 어려운거야 아 여러분 잘 들리는거 맞죠? 좋아요 그래요 크게 크게 다같이 따라해주시고 자 이번에는 대전으로 가자고 대전으로 가자고 다같이 대전으로 가자고 불러 한 번도 대전으로 가자고 꼬셔 넌 한 번도 자 다같이 꽃송이야 이 꽃송이야 이 꽃송이야 그래 그래 피었네 이 꽃송이야 이 꽃송이야 이 꽃송이야 이 꽃송이야 이 꽃송이야 그래 그래 피었네 이 꽃송이야 그래 그래 피었네 거린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리는 사람들 그리는 사람들 그래 나는 이게 얼마만큼 더 편한건지 그게 어려운거야 그게 어려운거라 자 이번에는 피카소요 더 좋아 다같이 그게 어려운거야 그게 어려운거야 그게 어려운거야 자 다같이요 그 꽃송이가 그대 그대 이었구나